자 이런식으로 쭉 떨어지죠 뱉어! 팍! 오른쪽으로 먹고 뱉고 먹고 뱉고 커비가 논란이 좀 많겠네요 자 이렇게 오면 이걸 타고 이쪽으로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첫번째 보물상자 자 이걸 먹으면 버블이 되는데 이 버블은 이런식으로 공격을 하면 방울로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리가 없으니까 합성하고 진행할게요 이거는 절대 건들면 안돼요 이런식으로 점프해서 보물상자를 먹어야 돼요 자 별 두개를 합성해서 이렇게 큰 별 자 자리가 없으니까 방울을 하나 써서 자리를 만들게요 이렇게 큰 보물상자를 주우면 바로 도팡일장이 나오죠 이쪽으로 쭉 가면 끝! 애니멀 두루마리 커비의 사운드 별 스티커 다음은 2-2 자 쭉 갈게요 이쪽 오른쪽으로 자 이런식으로 쭉 진행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작은 커비 방울 자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보물상자 자리가 없으니까 합성해서 자리를 만들게요 자 자리가 없으니까 이걸 뱉고 쭉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오면 저기 큰 보물상자가 있죠 커터로 변신해서 갈게요 자 갖고 들어가버렸네요 들어가서 싸울게요 아이고 아 이거는 못삼키네 야 잠깐만 진퇴양난인데 야 큰일났다 아 얘를 때리면 음식이 나오니까 그 음식들을 먹고 체력회복을 할게요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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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어느정도 체력회복했고 큰 보물상자 먹고 이제 나갈게요 여기 있는 랜덤 방울을 먹고 이쪽으로 오면 끝 자 컬러스프레이 라임 고스트 메달 다음은 2-3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있는 힐로 변신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면 바로 큰 보물상자 먹을 수 있고 쭉 달리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힐을 뱉고 버블이 된 다음에 이 두번째 보물상자를 먹을게요 두번째 보물상자 이런식으로 진행할게요 이런식으로 진행할게요 쓰러뜨리면 애니멀 쭉쭉 파고 쭉쭉 파서 이걸 주울게요 자리 없으니까 이건 뱉고 자리 없으니까 이건 뱉고 쭉쭉 파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면 세번째 보물상자 도팡일당이 또 나왔죠 이렇게 도망가 도망가 여기서 이거 먹고 체력회복 한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런식으로 오면 끝! 카피 팔레트 스타일 파스텔 그래파스 힐 두루마리 다음은 2-4 돌 오는걸 피하고 이렇게 또 피한 다음에 이렇게 오면 돼요 이런식으로 와서 이렇게 자 이런식으로 이 돌보다 빨리 오면 돼요 이거 먹고 체력회복 할게요 이렇게 오면 끝! 커터 두루마리 다음은 2-5 이거 먹어서 파이어 된 다음에 진행할게요 여기서 아이스 먹고 아이스가 돼서 이렇게 진행 다시 아이스 뱉고 파이어 여기로 들어오면 첫번째 보물상자가 있어요 조금 회복하고 여기 있는 커터를 먹어서 커터로 변신 이렇게 하면 메탈 메탈로 변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엉덩방아를 찍으면 여기에 두번째 보물상자 자 힐로 변신해서 쭉 갈게요 자 이렇게 오면 여기 또 도팡일당이 있죠 얘보다 빨리 와서 아 힐로 뚝뚱사고 이렇게 내주면 끝 빔 두루마리 그래파스 비밀의 문의 열쇠 다음은 비밀 스테이지로 갈게요 비밀의 문의 열쇠 얘 먹어서 파이어 된 다음에 아 이거를 태워서 고기 먹고 체력회복 할게요 여기는 이 중간 보스를 쓰러뜨릴게요 여기는 이 중간 보스를 쓰러뜨릴게요 이렇게 하면 캐머 자 여기서 이거를 꽝 찍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첫번째 보물상자가 있어요 자 이거 먹고 체력회복 쭉 갈게요 자 여기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가야되요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쭉 진행 안 되겠다 아이스로 변신 자 여기 무저 캔디 자 여기서 제가 빠지기 전에 이 버튼을 재빠르게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쓰러뜨리면 이런 식으로 두번째 보물상자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도팡일 땅이죠 자 자리가 없으니까 이 무저 캔디를 먹고 이 큰 보물상자를 먹은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끝 자 그래파스 비밀지도 생명방울 자 이런 식으로 생명방울을 두 개 모으면 체력이 늘어나요 다음은 보스 여기 있는 방울들 다 먹은 다음에 들어갈게요 악 자 던지는 거를 조심하면서 이렇게 데미지를 계속 줄게요 어 어 거리가 안 닿았네 계속 불로 지지면 끝 쉽죠 쉽죠 보스 대결 트로피 보스 대결 트로피 idas